아 제가요? 개인적으로 일단 너무 일단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저는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라 생각하고 좋은 감독 코침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길게 보면은 무조건 전 좋은 성적 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만 일단 최대한 노력하면서 더 팀을 위한 플레이가 뭔지 생각하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원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캐리아 류민석입니다. 일단 오늘 2라운드 첫 경기였는데 리브 샌드박스 상대로 첫 경기부터 2라운드 첫 경기부터 이겨서 다행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 스토브 리그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꾸준히 프로 생활하면서 좋은 성적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은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풋볼의 담원에서 넘어오신 양대인 감독님이랑 제퍼 코칭한테 많이 배우려고 여기 왔고 지금 되게 많이 배우면서 저도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럴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되게 노력 중이라서 그만큼 지금 잘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걸 다 배우고 있어서 진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일단 라인전 디테일부터 어떻게 해야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해야 게임 이기기 쉽고 그런 거를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요? 개인적으로 일단 너무 일단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저는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라 생각하고 좋은 감독 코치님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길게 보면은 무조건 전 좋은 성적 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만 전만 일단 최대한 노력하면서 더 팀을 위한 플레이가 뭔지 생각하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의 차이는 이제 구마연시 선수는 되게 공격적이고 그냥 딱 간결하게 말하면은 구마연시 선수는 되게 공격적이고 테디 선수는 이제 나중에 이제 팀에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콜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자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음... 맞춰주기 어렵다기보다는 일단 음...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막 맞추기 힘들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일노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되게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되게 합이 좋아져서 하면 할수록 오일노트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시빌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빌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멤버가 한두 명씩 몇 번씩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합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오일노트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오너 선수 되게 오늘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플레이스타일은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싸움을 되게 잘하는 선수라서 오늘 되게 싸움이나 그런 거 되게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데뷔라 그런지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좀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오더라기보다는... 오더라기보다는... 이제 다같이 사고방식을... 다 똑같이... 다같이 사고방식을 하게 기르고 되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리고... 음... 질문이 뭐였죠? 다섯 명이서 다같이 오도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큰 틀만 대충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되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같이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 명이 시작하면은 음... 하이머딩거는... 작년에도 저도 되게 많이 꺼내려고 되게 많이 했었는데 되게 상황 보고... 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상황 보고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되게 베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리워서 되게 피지컬도 좋다고 생각했고 옛날부터 피지컬 좋고 그리고... 그리고... 피지컬 좋고 그리고... 뭐 감각적인 플레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되게 성장하면은 더 잘할 선수인 것 같고 지금도 되게... 오늘 경기도 봤고 저번부터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너무 답답하고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경기장에... 진짜 무관중이어도 좋으니 경기장이라도 일단 가서 게임하고 싶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일단... 당연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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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단 올해의 목표는 일단 무조건 커리어는 쌓는 거고 그리고 제... 또 개인적인 목표는 되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팀을 이끌 선수가 되도록 되게 성장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좀... 흔들리는 부분도 많았고 경기력이 안좋은 모습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1라운드부터는... 제가... 어... 더 부환하고 열심히... 열심히 으샤샤해서 좋은 모습... 1라운드부터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되게... 노력할 테니까 믿고 응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